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중호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 2학년 친구들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고1 친구들에게 제가 학습 가이드 영상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왔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건데 일단 여기 보이죠? 접니다 자 여러분의 선배들 어떤 아이가 만들어준겁니다 우리 학생이 만들어준건데 입고다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보고 여기 있는 것도 저고 여기 있는 것도 저에요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잘 생각해보세요 늦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겁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거든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봐 자 먼저 2025학년도 수능 얘들아 이거는 2014년 시행 수능은 2025학년도 수능이라고 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렇다면 2015년에 시행하는 2016학년도 수능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고1이잖아 이제 고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년 내후년 되는 2026년에 시행하는 2027학년도 수능의 대상자입니다 왜 여기다가 노란색 살펴놔게 우리가 수능 보니까요 그런 것도 맞는데 잘 생각해봐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와 우리는 재수하면 큰일나 교육과정이 완전 바뀌잖아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은 거의 벼랑끝 전술로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원망하니 원망할 수 있거든 왜 하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하필 내가 어? 내가 수험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괜히 거기에 원망하니 원망을 하고 사회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일단 그것부터 해보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입시 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뒤에 수능을 봅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볼게 너무 바빴죠?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잖아 입학했죠? 설렜죠? 친구들 만났죠? 동아리 와! 막 면접도 보고 활동했죠? 중간고사네요 어... 이러고 시험 봤어 5월달이네? 놀러가자! 기말고사네 어? 너무 더워요 올 여름 너무 더워요 여름방학이야 중간고사네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바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녔거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신도 내가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은데 정시공부라고 내가 따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어영보영 하다가는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걱정이 한참 이제 생길 때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 많을 때예요 응? 내가 계속해서 내신을 밀고 가도 될까? 내가 수시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1학년 그 내신 성적이 지금 3.4점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나 지금 5점대인데 2학년 3학년 잘한다고 올라갈 수 있을까? 등등등 정말 많은 생각할 때거든 그래서 고1 또는 고2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그냥 정시하려고요 저 수시 포기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그들의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한마디 해줘 뭐라고 할 거야? 다 똑같이 진짜 10명에게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안 펼고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수시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후배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하면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늦지 않았다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학습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여기 메가스터디잖아 이 캐스트 영상을 클릭했다는 얘기는 내가 고2가 이제 올해 될 건데 고2가 되면서 내가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내가 뭔가 공부랑 관련돼서 여기 공부하는 사이트니까 공부랑 관련돼서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도전해보고 싶다 뭔가를 좀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에 맞는 학습 전략이 필요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장이잖아 이거 의미를 파악하잖아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이거 어떻게 파악하게? 여러분이 한 시간 공부했어요 한 시간 동안 공부 시작 타이머 시작 한 시간 얼만큼 했는데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내가 한 시간 공부하면 국어는 이 정도 몇 개 지문 수학은 몇 개의 문제 영어는 몇 개의 단어 또는 몇 개의 지문 탐구는 무슨 무슨 단어 이런 식으로 한 시간 동안에 얼만큼 공부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생활을 1년 정도 거의 하고 있으니 내가 고등학교 공부에 적응을 했을 겁니다 적응을 했다면 나의 공부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한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또 이 정도의 분량을 정해놨어 내가 한 단어는 정리할 거야 사이탐구 기준으로 한 개 단어는 내가 정리할게 몇 시간 걸리는데 얼만큼이면 되는데 국어를 내가 열 개 지문 풀 거야 얼마나 걸리는데 이걸 대략적이나마 나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내 실력을 알고 있어야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학원에 온 이후에 거의 5년 제가 이제 학원에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학교에서는 축구를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축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지금 안 한 지 꽤 됐는데 내가 야 나는 있잖아 옛날에 솔직히 축구 좀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20대 때 했던 그 축구 그 실력을 생각하고 나는 손흥민이 하는 그 축구 훈련 있잖아 그거 해도 돼 국가대표 하는 훈련 있잖아 그거 해봐 저 다 쳐요 저 다 칩니다 진짜로 제가 스케이트를 탄다고 합시다 제가 스케이트를 이렇게 허리 숙여서 탈 정도는 돼요 슝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어어 이렇게는 못 간다고 스케이트를 탈 건데 내가 김연아 선수처럼 흑슝슝슝 못 타잖아 근데 그 훈련을 나한테 시켜 할 수 있겠니? 못 탑니다 다 쳐요 그냥 어쨌든 다 칩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오오오오 넘어지는 애한테 뭐 트리플 악세를 해보래 그거 못 탑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 나한테 필요한 공부 방법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저렇게 했대 무조건 따라한다고 성적 올랐어? 잘 생각해봐 누군가 이게 방법이 좋대 따라해봐 무조건 올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한번 해보시고 다음 목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긴 한데 목표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 현실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게 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되지 않더라도 되게 좀 화무명랑이 보이더라도 되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되게 희망적인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갈 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공부는 조금 달라요 왜냐 공부는 내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조공이 저기 가서 나 카이스트 갈 거야 나 문간대요 그렇다고 합시다 나 카이스트 갈 거야 정말 현실성이 없거든 그럼 이게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돼 이게 거봐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너무 멀으니까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으면 그 실력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이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 이게 눈에 닿을 것 같거든 눈에 보이거든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거든 내가 아까 축구 얘기했잖아 스케이트 얘기했잖아 스케이트에서 내가 처음에는 어허허허허 맨날 넘어져 근데 내가 두 다리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짓고 쓱쓱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가 목표야 그럼 금방 해요 허리 숙이고 다닐 정도 쓱쓱 달릴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하겠대 목표를 세워봐 근데 그게 목표잖아 단계별로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큰 목표 나는 등에 손대고 허리 숙여서 이렇게 스케이트 사는 걸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어 넘어지지 말아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은 두수를 놓고 이제 편안하게 타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코너를 둘 때 발을 교차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게 되고 단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돼? 실험 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은 쪼갤 수 있어요 크게 보고 나서 쪼갠 다음에 그거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이게 경험이 되면서 여러분의 남은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두게 된 수험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아 선생님 한 번에 딱 끝! 이거 제가 장답하건대 몇 번이나 수정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수정을 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뭐 학격수기라든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지금은 그럴 시간이 되잖아 지금 고3이 아니잖아 내일모레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게 1년 뒤 2년 뒤에 여러분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주도 학습을 해보면 돼요 이게 말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스스로 공부계획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실패를 많이 해보시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지? 저게 합격수기를 내가 따라해봤는데 저거 나랑 안 맞는데? 어떤 선배한테 들었더니 이건 나랑 안 맞는데? 이게 맞구나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플랜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왜요? 자, 봐 플랜을 쓰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플랜을 쓰기 시작하면 일단 전체적인 큰 목표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계별로 쪼개는 거야 만약에 그날그날 해야 될 것만 내가 쓰면서 공부한다 잘 생각해봐 D-Day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날그날 할 것만 보잖아? 어느 순간 D-Day가 다가왔어 D-Day 다가온 다음에 보니까 어? 뭐야? 벌써? 나 할 거 이만큼 밀려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할 거를 이렇게 끝내야지 해놓고 할당량을 분배하잖아?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만 보고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할 게 너무 많아 크게 보고 쪼개기 학습 플랜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랜을 하루 단위로 쓰는 것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다음 공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꾹꾹 누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선생님들께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꾹꾹 눌러보는 거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지금 캐스트 보고 계시잖아요 저랑 여러분들이 한국사회를 공부한다 또는 동아시아 세계사 통합사회를 공부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강을 듣고 나서 오 예 나 오늘 승공시간 몇 시간 오늘 인강 들었어 진짜 죄송한데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듣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들었잖아 아 그때는 다 이해해 아 돌아서만 까먹어 하루 잡아 이틀 잡아 까먹어요 당연한 겁니다 망각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망각 곡선 까먹습니다 복습을 해야지 근데 그냥 복습이 아니야 자기주도 학습으로 복습하는 거야 봐봐 학습이라 써 놨죠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입니다 여러분이 인강을 보는 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랑 같이 수업하는 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건 배우는 겁니다 그거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익혀야 돼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내가 스스로 그 문제집이나 그 교재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내 머릿속에 내가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고 이 과정이 없잖아요 날라갑니다 인강 또 들어야 돼요 어 나 거기서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디 있었지? 또 찾아서 또 듣고 있는 거야 얼마나 시간 낭빅니까? 한 번 들을 때 집중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들은 내용을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 날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 날은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아닙니까?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 계획 되게 많이 세웠을걸요? 그 겨울방학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리한다 아마 공부에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왜요? 내가 해봤거든 이런 경험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탁탁탁 되는 것 같아 뭔가 갓생을 사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루빨리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참 내신을 포기할까 말까 정식으로 갈까 말까 나는 어떤 진로 갈까 한참 고민할 때거든 지금 고1 친구들이 문과가 맞을까 입과가 맞을까 한참 고민할 때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고1에서 고2 되시는 분들이니까 한국사랑 동아시아 세계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사는 수능 강좌 기준입니다 수능 강좌는 개념 강좌 그리고 압축 강좌 그리고 파이널이 있는데 파이널은 나중에 수능 보기 직전에 하시고요 저는 이 두 강좌가 수능 강좌입니다 그래서 조금 판서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 판에 정리하는 게 좋다 시간의 흐름을 판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다 압축 특강이 9강짜리가 있으니까 이게 좀 효율적입니다 근데 난 좀 재미있게 학교 수업처럼 썰도 좀 들으면서 조금 여유있게 듣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다음 내신 강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1 때 보통 했을 건데 고2 때 이제 한국사 내신을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직전대비 특강이 되게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제가 자료도 PDF로 올려놨어요 확인해보시고 완자 교재를 활용하는 강좌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혹시나 동아시아 세계사 아마 많지 않은데 선택지가 많지는 않지만 동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내신 강좌로서 완자 세계사 내신 완성을 새롭게 찍어놨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내신 강좌를 이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강좌도 있죠 수능 강좌는 압축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념 강좌는 너무 기니까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압축 강의는 단거나 시키면서 정리하기 좋아요 동사 12강, 세계사 15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싹 다 압축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교재도 빈칸 뚫어놓고 실제 자료까지 같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2로 올라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고2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들지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 거야 근데 늦지 않았다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음 내리잖아? 그러면 그 한 걸음이 훗날 열 걸음의 차이를 가지고 올 거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선배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앞에 있는 시행착오 지금 겪어도 돼요 차라리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고2, 고3 때 가서 여러분이 딱 자리 잡고 여러분의 학습 계획을 딱 세워서 그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긍정의 힘 가져다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